T.L. 디스플레이에 10년 전 순중독 사건이 있었어요. 전에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전남편 관련된 거야? 최태형도 사내 하청일로 치부했었어요. 물어봐도 제대로 답 안 했을 거다. 최태형이 연관된 일로 한 사람이 순중독이 되고 제가 연관된 일로 그 딸이 죽고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서린이 이제 위험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진상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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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세요. 다 나와주셨네요. 저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T.L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입니다. 리스크 존재합니다. 저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T.L이 나아갈 길은 명확합니다. 과거에 옳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청산할 겁니다. 저의 개혁을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매주 일요일ige 사람입니다. 매주 일요일aja. 제가 위험한 salary. Canaloton.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